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냐? 라는 거예요. 아파트는 3년 걸리거든요. 집값이 조금 많이 흔들릴 것이다. 근데 어서부터 흔들리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긴가민가 몰라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의 미래가 없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집사람이 없죠. 주택 수요가 줄어놓으니까 집값이 떨어져야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요.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를 한 2년 후로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승은 단순히 언제부터 상승해요? 그거 하면 2025년부터 상승하겠죠? 아까 얘기했더니 정확한 2024년 후반기보다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가가지고 2025년부터 하반기하고 본격적으로 상승은 2026년부터 상승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 봄에 씨를 안 뿌리면 가을에는 추수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씨를 언제부터 안 뿌렸냐면 2022년 하반기부터 씨를 안 뿌렸어요. 논에. 다 안 뿌리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적게 뿌린 거죠.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게 뿌렸다는데 특히 2023년도는 더 적게 뿌렸어요. 더 적게 뿌리는 게 얼마나 더 적게 뿌리냐면 그 논에서 백섬에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백섬 그러면 이제 요즘 분들이 잘 모르니까 백가마. 백가마 그래도 잘 모르시나? 옛날에 옛날 얘기하면 가마는 나오니까 하여튼 백가마 분에 이제 그러다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씨를 얼마나 뿌렸냐면 40가마 분밖에 안 뿌렸어요. 그러면 가을에 되면 거기는 씨를 적게 뿌리니까 분명히 40가마 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40가마 밖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을 되면 가을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냐 2026년이다라는 거예요. 2023년 우리가 씨를 뿌리고 논농사는 봄에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아파트는 3년 걸리거든요. 2023년에 착공한 게 2026년에 입주인데 2023년에 그 그 그 그 착공한 게 그 이전 분보다 60%나 줄었다고요. 반도 안 되고 더 반 반 이상을 주는 거죠. 60% 안 줬으니까 지금 백가마을 추수해야 할 매해 백가마 추수했던 논에 40가마 밖에 안 뿌렸다는 거죠. 그럼 2026년대면 어떡해요. 극심한 공급 부족인 거죠. 2026년만 그럴까요? 아니죠. 2027년은 아직은 몰라요. 왜 이러면 2024년도에 씨를 많이 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씨를 뿌릴까요? 못 뿌려요. 왜 그러냐면 씨를 누가 뿌려야 돼? 농부들이 뿌려야 돼. 농부들이 안 뿌려. 왜 안 뿌려요? 부동산 PF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건설 문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씨를 안 뿌린 거거든요. 그게 지금 연결 중이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진행되거나 더 심화될 가성이 있으니까 오래 가면 100가마 뿌려야 될 것이 40가마가 아니라 30가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2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간은 극심한 우리가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조선시대 표현으로 하면 기근에 휩싸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2026년부터는 집값이 조금 많이 흔들릴 것이다. 근데 어디서부터 흔들리냐면 전셋값부터 오를 거예요. 매매 시장은 매매 시장은 사람이 투자 심리가 있거든요. 매매 시장에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5억짜리 매매가가 5억짜리이고 전셋가가 3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집값이 안 오른다 생각하면 집을 아무도 안 삽니다. 왜? 3억짜리 전셋 들고 살게 되면 편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뭐가 망가졌어요? 집주인한테 연락하면 집주인이 고쳐주죠. 세금 다 집주인 내주죠. 그런데 우리가 2억 원의 돈을 더 내고 집을 사는 이유는 집값이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전세라는 시장은 만약 주택이 부족해? 그러면 전세는 100% 100% 반영을 하는데 매매 시장은 아까 내가 오를 것 같으냐 안 오를 거냐 그거에 따라서 매매 시장이 가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긴가민가 몰라요. 저게 뭐 아기곰인지 하여튼 뭐 곰새끼인지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말 진짜 오를 것 같아? 그건 뭐 그때 가봐야 알지? 오케이. 그때 가보시면 알겠고 그런데 전세 시장은 바로 부족하게 되면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 뭐가 반응하냐면 2026년도 보면 전세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다음에 시차를 두고 매매 시장이 전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난 모르겠어요. 긴가민가 할 거예요. 긴가민가 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만약에 급속히 움직이면 아이고 아기곰이 얘기하는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기장에 잘 써놓으세요. 그런데 약간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합계출산율 0.7명으로 더 데려간다. 인구 소멸된다. 그러면서 인구가 나중에 100년 후에는 천만 분밖에 안 남는다. 끔찍한 되게 이슈가 많잖아요. 당연히 집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의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들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인구가 좀 많이 줄고 있죠. 인구 많이 주는데 사실 좀 더 줄어야죠. 인구가 조금 강남역이나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인구가 적은가 엄청 많죠. 그래도 엄청 많죠. 그런데 그거는 전체로 보게 되면 제가 재미있는 표를 갖고 왔어요. 재미있는 표를 갖고 왔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예쁘게 정리를 했지만 통계청이 나온 걸 예쁘게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통계청이 가서 따지세요. 2013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였냐 하면 5,114만 명이었어요. 이거 왜 5,213만 명 그건 통계청이 가서 따지세요. 2023년 작년 말에 얼마였냐면 5,133만 명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지난 10년간 0.4%가 늘었어요.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그거 자체도 이거는 또 음모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 있으면 좀 걸러내시고 자 그런데 전국은 0.4% 늘어났는데 인구가 늘어났는데 자 다 늘어났을까요? 우리나라의 17 광역자치단체가 세종시까지 포함해가지고 17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서울은 7.5%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줄었네요. 네. 지난 10년간 부산 부산 대구 광주에서 17개 중에서 11개가 이미 인구가 줄었어요. 늘어난 데는 6군데밖에 없고 17군에서 11군데가 벌써 인구가 줄었어요. 제일 많이 줄은 데가 어디야? 서울은 7.5%가 줄었어요. 2013년 우리가 천만 명이 넘었거든 서울이요? 그런데 지금은 939만 명밖에 안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청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주민등록을 조사한 거니까 이렇게 한 거죠. 7.5% 줄었어요. 이렇게 다 줄었어요. 그러면 아까 인구가 줄면 어떻게 돼요? 집 살 사람이 없죠? 주택 수요가 줄어놓은 거니까 집값이 떨어져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돼요. 전국은 집값이 인구가 늘었으니까 35.3% 집값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구가 줄었다는 11개 지역 모두 집값이 많이 올랐네요. 그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은 서울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제발 올랐네요. 63.7% 올라왔어요. 11개 지역 모두 올랐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보게 되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드디어 증거 잡았다. 저거 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제 얘기 아니야. 그분 얘기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주택 수요가 줄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저렇게 집값이 오른 건 뭐야? 지네끼리 자전거래 한 거지 뭐야? 사가지고 샀다가 취소하고 분야의 담합해가지고 샀다 팔다 해가지고 이렇게 투기적인 거지. 투기의 증거라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실 겁니다. 오케이. 그래.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전세가를 같이 조사를 해봐요. 전세가를 조사를 해보면요. 같은 기간 동안에 전세가가 못 올랐어요. 전세는 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세는 실수요죠. 없었죠. 100% 실수요죠. 어떤 사람이 전세가가 앞으로 올 것 같습니다. 내가 전세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매점 매석을 해야겠다. 7개를 전세를 얻어가지고 월요일에 이쪽 집에 살고 화요일에 이쪽 집에 살고 수요일에 이쪽 집에 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바보지.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전세는 100% 실수예요. 근데 전세가가 왜 올랐어요? 인구가 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라는 거죠. 인구 갖고 오라는 하락론자 있으면 이거 갖고 해먹으려면 해명할 사람 대한민국에서 하락론자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거 거짓말 숫자 아니에요? 어 그럴까 봐 통계청 가보세요. 이거 통계청 가가지고 이거 그대로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만들어 온 자료거든요. 아 진짜? 통계청에 가보면 이거 그대로 다 나와요. 이거 그대로 다 나오니까 그걸 하고요. 이 오른쪽에 집값 상승률은 KB국민행 그러면 누구나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상승률입니다. 집값 상승률에서 아파트 상승률이니까 지난 10년간 집값 상승률 지난 10년간 전세가 살 때 그대로 나오잖아요. 실제 올랐으니까 저한테 따지지 말고 이거는 KB국민행에서 따지고 통계청에서 따지세요. 저는 예쁘게 정리한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벌어지냐는 거죠. 앞으로 미래의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집값 떨어집니다. 그거는 미래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잠깐만 하락으로다가 미래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자체는 자신이 없어서는 거예요. 지금 나타난 거 현재 또는 과거의 사례를 보고 이거 설명해 봐.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하락으로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느냐 하면 지난 10년간 11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5.6%가 줄어들었는데 평균적으로 집값은 31.2%가 올랐고요. 전세가도 16.8%는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인구가 줄어도 집값이 올랐을까 두 가지 원인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구 수요가 줄어들어도요. 돈가치 하락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게 돈가치 하락이 지난 10년간 얼마 돈가치가 하락했냐면요. 통화량이 103%가 늘었습니다. 옛날에 10억이 지금은 20억 3천만 원인 거예요. 통화량이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진 것도 있지만 경제 규모가 그렇게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슨 모르게 그동안에 활용할 보였다고 돈으로 많이 돈을 뿌린 거예요. 코로나 사태 극복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시중에 돈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내 자산이 늘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건 여러분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들은 거예요. 그건 통화량이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산이 늘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랭킹이 중요해요. 나 옛날에 10억 원이었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20억 만들었습니다. 아기오면 저 잘했죠? 박수 좀 쳐주세요. 아 평귄보다 좀 못하셨네 이거예요. 나 10억 원이었는데 30억 했어요. 오 잘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10억이었는데 10억 원빙이 못됐어요. 아이고 분발을 좀 하셔야겠어. 좀 분발 좀 하셔야겠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기분만 좋은 거예요. 돈가치가 떨어지고 기분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의 집값이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저 어렸을 때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집값이. 평당? 아니, 집 자체가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월급은 얼마나 됐을까요? 만 원, 2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저 회사 처음에 들어가서 신입사원 때 회사에서 월급이 얼마였냐면 35만 원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월급을 주는 데였어요. 제조업 중에서는. 제조업 중에서는 제일 비싼 월급을 주는 회사였는데 35만 원 집집이다. 거기서 보면. 한 달에 거기서. 지금 하면 다른 거. 돈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해서 뭐하냐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돈가치가 떨어진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는 통화량. 돈이 그만큼 돈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구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집값은 인구수보다 가구수 영향을 받아요.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분가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한 집에 7명, 5명, 7명 살았는데 지금은 부모 자식도 같이 안 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시부모도 며느리하고 같이 사는 거 싫어해요. 따로 사는 거. 뭐라고 며느리 눈치로 봐. 따로 사는 거 좋아. 이렇게 분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집 하나에서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집이 2개 필요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가구수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가구수가 같은 기간 동안에 11.4%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인구는 줄어들어도 가구수가 계속 늘어났어요.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인구가 주는 거 자체가 자체로 인구가 줄으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과거에서도 그러고 현재도 그러야 되는 건데 과거도 그렇지 않고 현재도 그렇지 않은데 미래에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떠한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검증을 하고 여러분 거로 소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받는 바로 꼭두각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꼭두각시잖아요. 꼭두각시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하시는 거고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직접 돼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나 국민은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면서 이렇게도 한번 분석해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셔서 그 결과를 해가지고 잘 되면은 여러분은 딴 사람보다 훨씬 수익을 내는 거고 못 되면은 여러분들은 딴 사람보다 더 수익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계속 이제 뒤처지고 있는 거죠. 나는 그냥 은행에 담아 열심히 저축할 거야.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지난 10년간 1억 모았어. 10억에서 1억 모아서 10억 됐어. 야 나 열심히 1억 모았어. 1년에 천만 원씩 해가지고 1억 모았어. 그래가지고 11억 됐어. 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20억 되더라도 박수 받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투자는 여러분의 생각 갖고 해야 된다. 남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 악의 거미 짓는 게 아니라 분이셔야죠. 여러 명을 짓는 거고 수익을 누가 가죠?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주지 마세요. 가지시면 됩니다.